금원도에서도 우리가 그 방송잔비를 엄청난 방송잔비를 우리가 그 덩대까지 돌보고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. 가다보니까 되지 않습니까? 해내지 않습니까? 이 눈보라 또 두렵지 않습니다. 혹하기 대표 계획법 올겨울 엄청난 추위가 예상되지만 데뷔 때 이런 눈보라를 경험했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행운입니다. 그건 좋은 일이에요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 올겨울 어떠한 추위가 오더라고 저희들한테 들었잖아요. 오늘 바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스태프들이랑? 아 요새 죽이는데 스태프들을 받더라도. 2주에 1박 2일 오는 건데 그날을 그날로 고르는 것도 참 복이에요 복. 2주에 1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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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의 몸이 아실거에요. 그럼 다시 1주에 2주의 몸을 보여주겠습니다. 2주. 1주의 몸이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이에요. looking 2주의 몸이 아실거에요. 그런데 2주의 몸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올 한 해 정리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한 번 건강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산타 할머니한테 선물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트 잘 하시고요 이게 진정한 야생 아닙니까? 야생 시베리아 야생 숲권 허락이야 오 왔다 진짜 제대로 혹한 게 하고 간다 이게 진정한 야생 아닙니까? 야생이죠 이걸 돈을 들여가지고 세트를 만들고 돈을 들여서 눈을 뿌려도 제거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? 이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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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삼탄 던가라기 내가 whale God 내가 또 치고 내가 nog Tôi하도 가게 내가ATION 영상에서 내가 Goreoli 고고 뭘 새하 vendo 가etos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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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재밌어요. 근데 만약 재미만 있다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되게 아픈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굉장히 좀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. 와 눈이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지금. 댄스께서 이곳에서 사실은 갑자기 생각해도 어쨌든 눈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. 그럴때마다 구조활동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요. 1번!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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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번! 2번! 2번! 프랑스의 히발라야 돼 히발라야! 진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시베리아 시베리아 홀레인 아 여기로 먼 데려가겠다 진짜 13년간 hart 우와 형 같이 미끄러졌어요 둘 중에 괜찮으세요? 놀아 쟤 최다 넘어졌어, 최다. 이번 크리스마스에 진짜 진짜로 눈이 오니까? 등등인데 동생이... 갑자기 몸으로 대답했죠? 맞아. 니가 어, 감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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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소. 아, 눈 먹다가. 아, 진짜 역대 최강, 최강. 진짜 조심해내려. 허통이 형, 우와. 곰댄스, 곰댄스. 곰댄스. 허통이 형, 북극에서 한 20년 다시 먹은 것 같아요. 와 이산에서 한 20년! 진짜 뻥 아니고 20년 장 나가시나봐요 예 서림들과 서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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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재밌고 기분은 좋다 절대 예능이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아 길 끝이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? 지금 20분을 데려가는데 우리가 차로 40분 올라온 거리거든요 정말 형 2시간 걸으셔야 해요. 하나쒀이 길어지는 사기 문자를 따라서 한 번에 한 번에 대한 어둠소를 그대와 더 꿈이나로 손을 마주 잡고 그때까지도 그대는 바람 이런 것 좀 모르겠네. 이게 다큐멘터리지. 우와 우와 떼어떼세요 떼어떼세요 떼어떼세요. 떼어떼세요 떼어떼세요. 떼어떼어떼